되게 성대모사를 되게 잘해요. 아니 해결이는 드라마에서 우는 것도 잘 우드는데 그냥 울고 싶으면 눈물이 나와? 그냥 감정 잡고 해요. 감정 잡고? 아, 추워요. 혹시. 감정을 어떻게 잡을까나? 그냥 엄마 생각하고. 아, 엄마가 평소에 많이 혼내는가 보구나.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상철 아빠도 그렇고, 복녀님도 그렇고 우리 해결이를 굉장히 예뻐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샘 나지 않니? 아, 샘 너무나져. 다 해결이가 애교 부리고 상철 아빠, 복녀님 해결이 편 들고 질투나요. 아, 왜 그래? 너무 슬프잖아.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말. 상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해. 뭐랄까? 복녀님한테 하고 싶은 말. 아, 똑같이 사랑해. 한남동 황태자 아빠, 새벽에 졸릴 때 안마해 주시고 이마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녀님도 가끔씩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뭐 저도 아이들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아이들 뭐 일단은 가족이니까 아이들하고 있을 때가 촬영하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또 같이 있음으로 해서 또 즐거운 면에 있어서는 더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촬영이고 아이들하고 찍을 때 항상 밤새지만 제일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빠가 내릴 때 정신 촬영하고 있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마사지를 해줬다. 세 결이 뿐만이 아니라 한 결이, 두 결이, 해 결이까지 새벽 4달씩 넘으면 애들이 많이 지치거든요. 제 마사지를 받고 나면은 언제 졸임이 왔냐 다시 또 정신이 나서 바짝 바짝 하는 거 보면 저도 뭐 기분 좋고 또 아이들도 기분 좋아하고 마사지 늘 해주고 있죠 항상. 또 실제로 또 아이들 똑같아요. 제 딸 둘 똑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아까 마사지 얘기했지만 늘 저의 원전 아이들 마사지는 어느 수부터 내가 해줬으니까 아직도 저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똑같아요. 아이들 사랑한 마음과 똑같아요. 사랑해요. 수상한 가정부 파이팅. 사랑해. 수상한 가정부 파이팅. 알약 배우들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백 kön사 송화, 왕지혜 씨와 오랜만에 단둘이 촬영해 있는 날. 아마 어떤 순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학교 가서 주현민 씨도 온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없고. 활기차게 맞이하는 제 일에. 자기 선 가요주. 화려한 막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역시 즐거운 촬영장 분위기는 당연히 성재 씨의 목. 재미있었던 거요? 저는 워낙 현장 분위기가 좋아서 성재 오빠가 분위기 메이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어에 꽂혀서 영어를 쓰시는데 그 영어 수준이 약간. 초등학생형. 그런 식으로 장난치시고 하면서 분위기를 밝게 해주셔서요. 재미있게 찍고 있어요. 복려님은 어때요? 복려 언니도 촬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빠 농담하시고 이런 거 되게 잘 웃으시고. 분위기도 되게 쾌활하셔서 많이 이끌어주세요. 요즘 분위기는 굉장히 복려와 성철이. 네. 뭔가 히피엔딩으로 갈 거 같은 분위기에요.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아직 결과를 몰라서요.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저 이제 제 비밀도 많이 좀 밝혀질 거고. 부인이 죽음에 이제 내가 만남이 좀 원인이 됐다. 이런 부분이 또 밝혀지면서. 반성하고 이제 후반부에 될수록. 너무 전개가 빨라져가지고요. 이게 한시라도 놓치시면 조금 곤란하실 거 같아요. 많이 시청 감사합니다.